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은 데 불만을 품고 형을 살해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흉기에 의한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